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그러니까 이게 4년 뒤에 올라온 최종 후기입니다. 여러분 다들 안녕하셨나요? 정말 오랜만에 여길 또 들어왔는데요.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이죠. 남친이 누나를 대신해 조카를 키우고 싶어 한다라는 그 미친 글을 올렸던 글쓴이입니다. 물론 이게 워낙 오래전의 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잊혀진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특히 저한테 강하게 쓴소리 해주셨던 분들 그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나마 늦게라도 후기를 남깁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을 기준으로 해서 글쓰고 한 3개월?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. 글 쓴 직후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.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말이죠.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자꾸만 제가 올렸던 그 글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댓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읽으면서 계속 곱씹어봤죠. 댓글 중에 조카가 아니라 숨겨진 자식이다. 아들 아니냐? 이런 글이 많았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닌 것 같고요. 사실 이 사람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조카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니까 애틋하게 생각하긴 했어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아이의 엄마죠. 즉 남친 누나가 아니 전남친 누나가 너무나 유난히 또 강력하게 자기 아이를 유학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.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누나는 일을 한다 뭐 한다 등등등 많이 바빠가지고 자기 혼자 애 키우기가 힘들었나 봅니다. 여하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조카에 관련된 문제가 뭔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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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결국 큰 결심하고 이 남자한테 제가 쓴 글을 그냥 보여줬어요. 물론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도 마찬가지로 다 봤죠. 사실 이거 보여줬다가 이 남자가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긴 했지만 그걸 넘어서요. 어떻게든 결판을 짓고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. 내 인생을 위해서. 왜냐하면 당시 전 남친 집안에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당장 올해 안에 끝내라 이렇게 엄청나게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. 여하튼 글을 보여주니까 처음엔 조용하게 한참을 읽어요. 딱 봐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.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.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. 야 너 이 사람들 이름이랑 얼굴 아냐?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너는 이런 남들이 하는 그 말들이 그렇게 중요해?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왜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거야? 야 내가 언제 조카를 무조건 키운다고 했냐? 어쩌다 보면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지. 어?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.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너 도대체 저번부터 왜 자꾸 이러냐? 왜 자꾸 이를 키우냐고 사람 짜증나게? 등등등 분노 가득한 목소리와 눈빛으로 저를 막 쪼아 대는데 그래요. 저도 이때 확실히 느꼈습니다. 아 이 남자는 절대 아니구나. 결혼은 안 되는 거구나. 이렇게요. 그래서 긴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냥 거기서 모든 걸 스탑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죠. 물론 절대 죽어도 안 된다며 펄쩍펄쩍 난리를 쳤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가 더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며칠 후에 그냥 헤어지자 했고 헤어졌어요. 물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는 지금 좋은 남자 만나서 내년 초에 결혼해요. 전 남친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. 결혼은 한국에 들어와서 했고 이 사실을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. 친구 말에 의하면 결혼 후에 전 남친의 엄마랑 조카가 즉 외할머니와 조카 아이가 1년에 약 반절 즉 6개월 정도를 전 남친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. 누나 말고 엄마요. 둘 다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. 1년에 반 정도를. 그리고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헤어진 이유를 처음보다 알고 있는 제일 친한 제 친구 이 친구가 그래요. 야 너 진짜 잘 헤어졌다. 분명 그 남자 엄마 그 아이 적응시켜가지고 완전히 같이 살게 하려는 수 쓰는 거야. 아무리 봐도 간보는 것 같아. 너는 진짜 하늘이 고한 거다. 이 운 좋은 년아. 이런 말을 해요. 근데 이제야 뭐 우리는 정말 완전히 남이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그 그지같은 고생끼리 혼한 여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고 또 4년 전 제가 쓴 글에 독하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. 사실 그래요. 4년 전 당시에는 너무 강한 댓글들을 읽고 제가 그때 추가해 말은 안 했지만 아우 진짜 이건 좀 너무했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. 특히 전 남친과 누나 욕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. 그런데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독한 댓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옥 이코에서 유턴 돌아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. 뭐 이게 끝이고요. 저는 이제 좋은 생각만 하면서 내년 초에 있을 결혼 준비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그때 조언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럼 다들 늘 행복하세요. 안녕! 댓글 1번 아우 기억납니다. 근데 대박이네 저 망할 새끼. 결국에 쓰리 대신 다른 불쌍한 여자를 하나 물어다가 대리모의 마누라 노릇까지 시키고 있는 거군요. 헐! 그래요. 쓴이라도 현명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조상님이 도와네요. 그나저나 그 전남친 1년의 반을 자기 조카와 엄마가 같이 와서 산다니 헐! 세상에 도대체 어떤 덜 떨어진 여자가 저러고 사는 거래요?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정신 좀 차려라! 이렇게 찬물이라도 확 뿌려주고 싶은데 이미 늦었네? 2번 결혼하기 전 좋은 잘 얻어서 똥차 피해버린 거 축하드립니다. 물론 여기 그래요. 종종 말이 사나운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들 촉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인생에 꽤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. 여하튼 뭐 잘 사세요. 내 댓글 이거 완전 인정해요. 저번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양육비 보내는 거 그래서 남편 말로는 전여친을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병원비라고 했지만 베풀이 딱 맞췄죠. 그거 양육비라고 이건 또 뭡니까? 3번 이렇게 가끔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. 쓴이가 너무 인간적인 게 마음에 들어요. 아주 좋아. 어? 4번 아마 쓴이 전 남친 그때 그 글을 읽고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여자인 지금의 아내한테는 철저하게 조카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함구했고 결혼 후 이제 뭐 임신도 했겠다 빼박이다 싶으니까 조카랑 엄마가 들락거리는 거 같아요. 개소름이다. 다른 여자 인생도 구할 수 있게 그를 그냥 안 보여주고 헤어졌으면 지금의 아내한테도 자기 조카 문제를 언급했을 거고 그럼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5번 이 댓글은 뭔가 의심이 들어서 무편집으로 갑니다. 아니 이미 끝난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야? 전 남친 못 잊어서 그러나?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쓴이 당신도 그 남자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올리는 이유가 뭘까? 참 궁금하다. 그 남자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기고 조카도 잘 거들고 살면 마음 한쪽으로 나만 잘 살아라 이렇게 응원을 못해줄 망정 그러려가지고 자꾸 상기시키고 이렇게 떠벌리는 거 뭘까?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? 이런 후기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당신이 조카를 대신 키우겠다는 당신 전 남친보다 훨씬 더 이상해 조카도 내 자식이야 키울 수도 있는 거지 아우씨 글 읽다보니 내가 다 짜증이 나네 남의 행복한 가정 시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야 구질구질하게 내 댓글 너 미쳤니? 조카가 왜 자식이야? 뭐 개족도 자랑하냐? 2번 님 혹시 여기 글쓴이 전 남친의 현 아내분이세요? 아무리 봐도 정신 승리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아닌가 누나 3번 맞네 마누라 행복하지 않아서 영폭을 하는구만 그래요 힘내세요 남의 조카 키우기 많이 힘들 겁니다 6번 이야 그런 불쌍한 여자가 진짜로 생겼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다 7번 그 집에서 결혼을 서두른 건 딱 하나 어서 빨리 조카를 보내야 하니까 바로 이거죠 8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현 예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9번 와 진짜 온 가족이 다 거지같고 쓰레기네 사람이 아니여 사람이 참 거지같은 일도 많네요 아무튼 쓴이는 벗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사연들 보면 남미새들 시궁창에 첫 끼 들어가가지고 볼론이로 하여금 고구마 입에 쑤셔 넣고 그런 거 많은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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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